정치연한 직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뵀을 때 항상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어떤 전국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마다 뭔가 깊은 탄식과 우려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매주 사실은 반갑지 않은 이슈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버려서 오늘도 심오한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지 먼저 볼게요 국정지지도입니다 금요일에 발표됐던 한국갤럽을 토대로 보니까 변함이 없어요 29에서 30으로 올라갔고 부정평가 62 3,4주 내내 횡보를 하는 건데 고정지지층만 안고 가는 윤석열 정부의 가두기 전략인가요? 가두기 양식인가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는 변화가 없다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대통령실은 30%대로 올라갔다고 엄청 좋아할 겁니다 60에서 30 됐다고요? 그럼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데 딱 6개월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쯤이면 원래대로 치면 최소 70%의 국정지지율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6개월이니까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보통 지금이 가장 좋은 허니문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30% 이렇게 국정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또 이 정부가 앞으로 해나가는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분노를 너무 공포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정책과 또 국정운영이 좀 공포스럽다 하다못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 날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4년 6개월이나 남았다는 게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6개월 동안 저희 스픽스도 출범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한 5년을 지낸 것 같은데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티컬한 이건 정말 심각했던 문제였다라고 꼽을 만한 사안은 어떤 게 혹시 있으셨어요?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청와대 이전이죠 이전 문제요? 청와대 이전을 통해서 모든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2구 참사 같은 경우도 재난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가 전혀 부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안에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급하게 대통령실에서 새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체계적인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 안에 있었던 모든 시스템들이 단순하게 지난 정부 때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전에는 제대로 갖춰지지는 않았었으니까 이승만 정부 때는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정부 때 대대적인 혁신을 했거든요 그 속에서 세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실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좋은 기반을 무력화시켰던 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시작으로 해서 현재 있는 모든 난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서 줄줄이 지금 잘못 끼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단추를 다 푹 그냥 뜯어버린 거예요 다 뜯어버렸어요 다 뜯어버린 정도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특히나 제가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은 요즘 국민들이 입에서 입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세간의 의혹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되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천공의 이야기도 분명히 존재했었던 것이고 그것을 풍수적 적용으로 생각해서 대통령실을 이전했다라고 하는 많은 의혹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4년 6개월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해서 저들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거라고 한다면 난 이민 가겠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고 그냥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내각 총사퇴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불러들여서 새로운 국가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다 할 수 있죠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냐고 기존의 문법으로 대입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해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일상상자, 회원식자 일상적으로 논의되고 평가되고 이야기되고 그런 거잖아요 보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뭘 염치한 거 이런 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상식적이지 않게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국정운영을 해나가니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매일같이 터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들의 상식과 대통령의 상식이 너무 갭이 큰 것 같아요 그들만의 문법, 그들만의 상식으로 그들만의 정치를 하는데 행정부의 뉴노멀 시대를 보여주겠다 완전히 다른 정부를 보여주겠다라고 출범을 했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맞아요 완전히 다른 정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을 보지 못한 정부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좀 새롭고 놀라운 건 맞거든요 이게 이제 검찰 출신자들에 의해서 국정운영이 돼서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사고와 가치체계 그리고 자기들만의 경험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빨리 바로 해 일방적으로 시키고 지시하고 안 되면 강압적으로 일을 하고 또 안 되면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건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사고 속에서 이걸 국가 전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초반에 저희가 종합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적용할 맥락들은 많이 나왔어요 특히 방금 말씀해 주신 검찰주의 검찰로 대변되는 검찰만의 정치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떤 몸소 배웠던 습득했던 그런 어떤 여전히 남아있는 검사의 문화가 용산 대통령실에 서려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런 지점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초반에 지지율로 시작해서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세부적으로 좀 나눠보면 아시겠습니다만 20대 남성의 지지율 게다가 20대 지지율로 사실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대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예요 그럼 10명 물어보면 나머지 9명은 아 나 너무 싫어 라고 대답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거를 전혀 신경은 안 쓰고 있겠지요? 교수님?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20대이잖아요? 28, 25, 20대입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제가 저희 아들 둘한테 물어봤어요 물론 우리 아들 둘은 우리 가족 전체 성향이 진보적이니까 애들도 다 그렇죠 친구들은 좀 어떠냐 그랬더니 친구들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빠 저희 친구들은 이번에 윤석열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혹시 윤석열이 공정하게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조국 교수의 문제가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혹독한 검찰 조사와 언론의 잘못된 보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전체가 공정과 상식이 없다 특히나 조국 같은 저런 진보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학력 재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아이들한테 특혜를 줘서 그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의사까지 되고 또 더군다른 장학금까지 받고 이런 부분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분노를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런 분노들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하게 됐는데 아니 6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다 거짓말 많은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어제 했던 말 다르고 그제 했던 말 다르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니 젊은 20대들이 그 바보입니까? 젊은 20대들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분노가 앞으로 4년 6개월 내내 지속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크게 뭐랄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두리 양식이다 즉 이제 본인들을 지지하고 좋아해주는 사람만 믿고 우리는 30%만 보고 빠르게 간다 갈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두려운데 자 보자고요 국가 애도 기간 종료된 이후 우리 이제 첫 주를 보내봤습니다 참사 애도를 거쳤고 이번 한 주가 지났어요 풍산께 반환 이슈가 있었고요 교수님 검찰의 압수수색 이슈가 있었고요 MBC 전용기 제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슈를 딱 보면 이게 사실은 윤 정부를 지지하는 층이 결집될 만한 이슈예요 공통적으로 보면 너무 노선이 명확하거든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자기들을 지지하는 완전히 콘크리트 지지층 이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세력들, 측근들 이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나누어서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잘 되든 말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쓰고 우리를 지지해줄 핵심 지지층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이 국가예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풍산계 문제는 이거는 뭐 나와서도 안 되느냐고 이걸 논쟁거리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들 말도 안 되는 거죠 본인이 키우라고 하고 이제 와서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지금 뭐 MBC 기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참 안타까운 게요 참사 발생하고 나서 국가예도 기간 동안 보면 참사의 대처를 어떻게 했고 책임지는 자세를 그동안 보여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그게 너무 낙제점에 가까운 그런 행태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콘크리트라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미미하게 변동한다는 건 저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성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를 평가하고 있는가 물론 제가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지하는 우리가 도라이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참사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보면 왜 어떻게 지지율이 변동이 없을까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 저도 무수한 단독방에 초대되잖아요 계속 글을 올리는 분이 있어요 문재인 쪽에서 이거 다 만든 거다 윤석열 정부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만든 거고 간첩들이 내려와서 일으킨 거다 북한에서 내려와서 일으킨 거다 봤습니다 저는 이런 걸 믿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포하고 있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비통하게 이유도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국가 잘못인데 대통령이 본인과 또 정부 강료들의 잘못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경찰로 공격을 해서 희생양을 삼겠다고 하는 거고 그들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진실을 갖다가 왜곡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한마디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부끄럽기만 할 뿐입니다 역지사지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참사가 발생했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실제 반대 진정에서 어떤 논리를 제기했는가 지금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하는 걸 똑같이 요구했어요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정치적 책임을 져라 실제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관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대통령도 그렇고요 실제 그런 워딩이 나오잖아요 이런 참사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누구누구 하나 물러나게 만드는 게 후진적이다 아니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후진적이잖아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는 후진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순간에 기절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무한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 맞습니다 무한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국민들이 이 정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도 신뢰하지 않는데 앞으로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때로는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아야 되고 또 나설 때 나서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서기만 하고 그리고 자리 보존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의 이익이라도 얻을까 하는 탐욕만 부리지 뒤로 물러날 줄 모르잖아요 그것이 심각한 것이고 한국전쟁 기간에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거의 민간인 사상자가 200만 명 가까이 됐었죠 그런 비극보다 저는 지금 시기가 더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전쟁이 아니어도 앞으로 내년에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이 될 거라고 지금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전쟁을 통해서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떠나서 날품팔이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이 정부잖아요 김진태, 강원도지사 레고렛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 정부 정책의 무능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도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 이것도 역시 전혀 올바른 자세들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인터뷰하는 내내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슈마다 할 수 있는 얘기가 개탄스럽다는 평가를 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의미있게 대안을 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아니 지난 정부 공무원하고 같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 낸 사람들은 편한 거예요 계속 편한 겁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그 전임 정부 시절에 문화체 관광부에 차관을 하셨던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문체부 차관이요? 전역을 먹었었는데 자기가 6개월 동안 정부 바뀌고 나서 정신적 혼란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정부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하고 그래서 전임 정부 때는 공무원들한테 자율성을 주어서 정말 창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물론 지지율은 낮았지만 그 시기에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통제하고 옥죄고 완전히 전제국가와 같은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예 그때부터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 동의하는 게 사실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이러면요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인데 위에 있는 오너가 어떤 인식과 어떠한 사상으로 업무를 접근하거나 어떤 회사의 운영, 국정 운영을 통화하는가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눈치만 보면 돼요 그럼요 눈치만 보면 편합니다 편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옆에 가서 딸랑딸랑 거려주고 그렇죠 신나게 딸랑딸랑 거리면 됩니다 같이 술 마시자 그러면 같이 술 마셔주고 더 오버해서 원샷, 투샷, 쓰리샷 막 하고 그런 사람만 또 승진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안을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시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로 나오신 거군요 시민들의 강력한 함성이 바로 이 정부를 마지막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국민들이 나와서 외치기 시작했다는 표현을 해주시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와 진짜 심해도 너무 심하다 참사 대처도 너무 실망을 넘어서 정말 뭐라고 했냐면 이 새끼들이 미쳤구나 이 자들이 미쳤구나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공화당도 고민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다시 태극기를 흔들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우리공화당조차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변희재 대표하고 같이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셨죠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무대에서 했어요 과거 1930년에 신간회가 좌우합작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오늘날 이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는 것이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마땅히 필요한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수진보 가리지 말고 좌우합작해서 함께 연대해서 나가야 된다 경희재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고는 진보적일 수 있겠지만 행동은 굉장히 보수적인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나라의 참 보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네에도 마을 어른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은 어른이 사라진 시대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뉴노멀 정부라는 표현을 어떠한 형태로든 그 얘기를 했는데 좌우의 균형을 맞춰서 광장에 나와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날개를 달고 퇴진을 외치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은 좌우의 균형을 맞춰준 정부이기도 하네요 아니 그... 앞으로 외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 촛불 집회가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내 촛불 모임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이제는 주말에 광화문 광장 촛불 보러 관광객들이 무지무지 몰릴 것 같아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제일 잘한 것은 새로운 관광 루트를 만들어냈다 관광 자원을 만들어냈다 비극이긴 하지만 또 이런 희극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애통한 내용이에요 사실 왜 광장의 정치가 나오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위정자들이 어떤 국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헌신이 아니라 사리사복을 채웠을 때 열이 받아가지고 다들 나오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광장의 정치, 거리의 정치는 존재했던 거예요 실제로 조선시대 때도 군주가 잘못하면 사대부들이 도끼 들고 다 궁궐 정문 앞에 앉아가지고 연자농성했지 않습니까 이게 거리의 정치죠 그러면 사대부들이 도끼 들고 딱 오는 순간부터 그 이전까지 똥꼬집 부리던 왕의 정책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다못해 옛날 왕도, 왕도 거리에 백성들이 나오면 자기들이 똥꼬집 부리던 정책을 바꿔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발 바꿔달라, 제대로 된 나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그건 이제 부정평가를 하는 60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안 쓰는 거고요 응원해주는 30만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고 실제로 저는 그거를 바라보는 언론들의 보도도 뭔가 이제 너무 양비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는 주최층 몇 명, 어디는 주최층 몇 명 진보집회도 나오고 보수집회도 나왔다 막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참사 이후에 주말에 집회를 나가서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인원 자체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보도를 좀 정확하게 해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층 결집을 통한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토대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퉁상계 논란 짚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슈로 만든 것 자체는 도덕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도덕적으로 무너뜨리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그렇죠. 사람을 되게 지금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것까지 개 사료값 없어서 돈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문제되니까 파양 파양이라고 하는 원래 그건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부분과 관련해서 풍상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기르게 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런데 풍상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당선자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기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대통령이 가서 기를 수 있게 정부 기록법도 개정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지금 대통령실이 못하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안정되게 기를 수 있게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지 말던가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 만약에 내가 기르게 해준다면 나는 더 없이 고맙다고 또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풍상계 논란을 통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아주 옹졸하고 또 부끄러운 사람들이다라고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일부 저는 먹혔다고 봐요 충분히 먹혔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안타깝긴 합니다 먹혔다고 보고 저는 양산에 있는 평산마을 전임 대통령실에서도 대응이 그렇게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더 이것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진실되게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때로는 감성적인 게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풍상계를 남북화의 상징이고 내가 좀 더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정되게 보호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더 맞는 거지 오히려 국민들도 감정적으로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듯이 우리 민주주의정에서도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진짜 개싸움이 난 거죠 개를 두고 개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런 개싸움을 일으켜서 나라가 개판되게 만든 것은 정말 개들이나 할 짓입니다 진짜 개들이나 할 짓이죠 국가예도 기간 끝나자마자 월요일에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시작된 풍상계 논란이었어요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이 내용을 흘렸기 때문에 보도가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꼭 언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조선일보의 11월 9일자 보도를 반드시 찾아보셔야 되고요 제목은 문 전 대통령이 파양했다고요? 잘못 표현했습니다 사과합니다 국감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이 기사의 골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반환 대신에 파양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반환이 아니라 파양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쓴 것 예를 들면 차관들이 나와서 파양이다 파양이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정기획수석이 사과했어요 왜 사과를 했냐? 왜냐하면 이분이 질의 과정을 보면 이 분야를 잘 아는 이관섭 수석이 답을 해라 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대통령 기록물이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국가 기록물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그걸 가져갈 수 있냐? 가져갈 수 없다 라고 이 수석이 대답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대통령실의 이관섭 수석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막 이제 추궁하듯이 이거 파양 맞다라고 질문하니까 파양이라고 어떤 차관은 대답하고 이걸 정리를 해준 겁니다 사과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하려 될 문제였는데 이미 근데 사실 이 보도가 너무 늦어가지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옹졸하기 짝이었고 사료값 250만원 아까워가지고 키우던 개를 버리는 사람처럼 이미 희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 논두렁식의 생각이 나죠 말도 안 되는 건 그냥 기사 던져버리고 지금 그렇게 치자면 MBC 기자들이 잘못 보도가 됐다 이거 갖고 막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제대로 보도한 건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잘못된 보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보도들 때문에 취재를 제한하거나 보도를 못하게 하거나 지난 민주정부, 진보정부 그렇게 하지 않았었잖아요 이것들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모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사 헤드라인 작성해 놓고 지금 노무현 정부 시기에 마지막에 대통령 기록물 복사하고 간 것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노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대통령 기록물이면 이 대통령 기록물을 아예 갖고 가지 말게 했어야 정상인 거죠 자기들이 갖고 가게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평산마을에서도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돌려준 거예요 또 난리를 치니까 돌려줬는데 그걸 파양이라고 야,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교묘한 단어를 쓰는 것들이 국민 감정에는 먹힌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묘한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소개해드렸던 거는 이수석을 포함한 다른 차관들이 파양이라는 뜻을 쓴 것에 대해서 반환이라고 정정을 한 것이고 사과했고 위탁관리가 가능한 법률적 근거를 윤 대통령 측이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고는 하지만 법과 제도를 가장 중시하는 이 정부가 아니, 뭐 당선이 되고 나서 그거는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게 맞다라고 위탁 입양을 하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근거도 마련 안 해주놓고 나서 파양을 했다? 이게 너무한 거잖아요, 이거는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MBC 전용기 제목이 많아요 이게 취재 제한 전용기 탑승 제한 뭐 취재 편의 제공 많은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삼류 동네 깡패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는 정치 보복이죠 MBC에 대한 아주 철저한 보복 예전에 영화에 보면 1놈 만 패는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수준인데 저는 삼유 깡패도 하지 않는 오류 깡패들의 오류 정치 스타일이다 저는 명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통령 전용기는 그 안 자체가 취재 공간이에요 맞습니다 그건 명확한 거죠 거기서 브리핑도 하고 다 해요 다 해요 그거는 철저하게 취재를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는 취재 제한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 전용기만 못 태우게 하는 것뿐이다 국익을 위해서 아니 그 대통령이 가서 국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언론은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쓰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쓰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함께 해외 취재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시배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예전에 후보 시절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방송 토론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을 제약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본인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6개월 지났는데 완전히 잊어버렸어 그런데 본인들은 언론 취재를 제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실 전용기는 그대로 이동을 하지 민항기를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빨리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아니 민항기 타고 거기 시간 맞춰서 대통령실 비행기는 오늘 아침에 벌써 출발했는데 여기 민항기가 오후에 있을지 오늘 있을지 없을지 오전에 있을지 언제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갔을 때부터 이미 취재가 제한되는 거잖아 뒤처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명백하게 뒤처지는 거죠 정보접근도 뒤처지고요 거기다가 공항에 내리면 공식 차량이 나와서 한 번에 딱 빨리 이동하는데 여기는 가서 또 차 기다려야지 물론 승합차를 부르든 택시를 부르든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시간에 제약을 주는 것은 취재 제한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재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전용기를 타고 못 타고를 갖다가 무슨 대통령실이 시해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 돈 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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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것은 마땅히 전용기를 태워서 함께 그 안에서 브리핑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맞다 지금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해졌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는 매일같이 우리나라의 언론 지연과 대통령실의 이야기가 해외의 탑뉴스로 나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참 안타까운 일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신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 전두환 노태우 시절 그때 언론 통제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5.18 광주민중항쟁 같은 경우도 국내 언론은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알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외신을 통해서 국내 진실을 아는 시대는 군사정권 시대인데 지금 거꾸로 외신을 통해서 국내 진실을 아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언론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청와대 대통령실 기자단이 공동대응한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아직도 강호의 도가 살아있는 것 같네 그랬더니 한결의 경향 빼고 다 타고 갔더라고 아 근데 뭐 그 안에서 사정익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기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자부심과 당당함 또 위상을 갖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국익과 국격을 거론하시는 게 너무 역설적이고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외신 보도 있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인터넷에서 BBC하고 CNN을 민족정론지라는 표현을 하겠어요?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한국의 이 후진적 행태가 보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경제적 불이익, 어떤 민주주의 질 추락, 국격의 훼손 이게 바로 국격의 훼손이고 국격의 실종이잖아요 예전에는 말이죠 80년대는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영자신문 보는 것도 큰일이었고 그리고 뉴스위크 딱 본다거나 해외 방송을 보는 거 멋있어 보였죠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외신을 구글에서 그냥 다 번역기가 95% 이상 아주 자연스럽게 다 번역이 됩니다 구글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이런 신문들을 또 영국의 BBC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아주 쉽게 대한민국의 현재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잘한 일,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촛불집회를 통해서 외국의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일 아주 이거 잘한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외신을 갖다가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아주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스스로 갖추게 만든 일 이것이 정말 역설적으로 이 정부가 잘한 딱 두 가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실점까지는 그렇고요 실제로 저희 방송이 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는 경향 한결의 MBC입니다 전용기를 안 타고 가기로 결정을 한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은 이번에 해외 순방을 어떠한 형태로 취재하고 어떠한 보도들이 나오는지를 이제 더 오히려 주목하게 되었다 시민들이 그런 내용도 또 있고 제가 오기 직전에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풀 기자단이 이 3개 언론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취재하지 않기로 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의리 있네 살아있네 의리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언론이 윤석열 정부가 주는 여러 가지 시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특히나 이제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 뭐 좀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를 정도로 그런데 그런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삶을 같이 하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언론들이 이거는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여겨? 그래? 우리도 니들이 마냥 밟아서 죽는 지렁이가 아니야 지렁이 꿈틀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아마도 이번 G20까지 기사가 부드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본인들이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세력들이 이제 돌변해서 자기들에게 정말 폐행을 통한 창을 가슴에 찌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사들이 좀 나오는지 좀 두고 볼 일이기도 하고 어쨌든 언론을 적으로 돌려서 우호적인 보도를 받아봤던 정부는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으로 없고요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 대척점에서 적대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정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토론할 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했죠 저도 기억나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분명히 기억하시죠? 마키아벨리가 언론을 적으로 두면 안 된다 언론에 자유를 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키아벨리 군주론 읽었나 모르겠어요 써준 거 읽은 건지 나는 아이 참 그래서 저희가 이제 MBC 전용기 탑승 제한 논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말 지나서 언론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태도의 변호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아마 바뀌지는 않겠죠?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겠죠?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아마도 지금 대형 언론사들한테 국무총리나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했던 핵관들이 아마 연락을 다 했을 거예요 유화 제스처를 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분명히 저는 그런 일들을 했었을 것이다 자기 편들을 꽁꽁꽁 묶고 가고 원래 이번에 대통령실 기자단은 강력하게 보이콧을 하겠다고 했는데 데스크가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충분히 데스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회사 입장을 또 반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더 상칭해서 야, 기자들 걔네들은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이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 저 사장하고만 잘하면 되는 거야 사장하고 편집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아이고, 쟤네들 뭘 신경 써 이런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기자들 되게 무섭습니다 정치인들, 기자들한테 잘못 보이면 아주 편이 납니다 그건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밥그릇 뺏어버리겠다, 취재를 못하게 하겠다, 편대를 놓게 하겠다 정권에 조금 불편한 말을 하는 기자들이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갑자기 정치부에서 배제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한국 기자들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잘못 건드리면 뭐 마음대로 해보십쪼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절대 유리한 싸움이 아니다, 이 정부에게는 그런 생각을 좀 들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를 정리를 해서 쭉 이제 다뤄봤는데 다음 주를 좀 내다봐야 되거든요, 교수님 정치를 프레임 전쟁이라는 어떤 공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뭐 국회에서 하는 여야 어떤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아까 언급하신 뭐 김진태 레고랜드라든지 많은 것들이 덮이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를 놓치고 있는지, 첫째로 그리고 뭐를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이 쓸데없는 MBC 취재 제안 논쟁하고 풍선계 논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묻힌 주제들과 이슈들은 뭐가 있는지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국정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일단 다음 주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서 분명히 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들도 한두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 순막 나갔다 오면 또 뭐가 항상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덮기 위해서 저는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재개하고 대대적으로 그럼요, 또 국회까지도 지금 압수수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런 검찰의 압박이 있을 것이다 그걸 통해서 전체 이슈를 몰고 갈 것이다 다음 주는 이게 거의 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야당과 협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30% 자기들의 콘크리트 지지율만 보고 가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일체 생각하지 않고 역으로 그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거짓으로 사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 대선 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일단은 아니면 말고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주 내내 이 문제로 끌고 갈 거다 그렇게 되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무능, 또 무지, 또 무이념, 또 무비전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삼고시대라고 하죠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의 위기, 안보의 위기, 심지어 언론의 위기 참 이 정부 들어서는 위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레거시 미디어나 기성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뭐 거의 사실상 이재명을 찍고 이재명을 잡아 넣겠다라는 검찰의 각오가 보이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연결권력을 어떻게 명명백백하게 근거를 잡아서 드러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은 이건 제 추측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해서 저는 기소는 기정사실화라고 보는데 재판에 넘어가면 실제로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죽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전에 민주당 측에서 대비를 할 수 있겠는가 대비의 카드는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비의 카드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의 압력과 언론의 진실보도가 아닌 외국 보도가 함께 연대하고 있고 거기에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들이 같이 연대해서 엄청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거꾸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특검 제안을 했던 부분 특히나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은 빼도 좋다 내 대장동권만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누군가 민주당의 당대표 본인이 연사농송을 할 수 단식농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 정말 의기를 갖고 있는 분들 몇 분이 나서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특히나 12구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전체 정의당부터 시작해서 야당 전체 의원들을 모아서 180표면 가능한 거니까 이걸 관철해 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방법들 오히려 저쪽이 세게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게 되면 여기서는 역으로 강하게 더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된다 그것이 강대강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쪽이 온건하게 서로 간의 협치를 통해서 국정운영을 해나가자는 모습을 애초부터 배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하게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 믿는다 나도 150억, 155억 받았다고 해서 나를 기소했는데 마지막에 내 수표 추적 다 했는데 결국은 아니지 않았느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억울함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삶을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만약에 돈을 받고 했었으면 성남시장 시절부터 검찰이 얼마나 수색을 했었습니까? 하나도 드러난 게 없었잖아요 단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대선 자금 일체 받지 않고 죄가 없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선 자금 문제로 이걸 검찰 쪽에서 돌려서 접근을 했는데 단적인 예로는 차태기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실제 대선 자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실제 돈의 흐름을 따라갔을 때 어떤 기업으로부터 일부 나왔는지에 대한 일정 부분 연결고리와 증거들이 있었는데 이걸 만약에 대선 자금의 형태로 바라봐서 이재명 대표를 엮어 넣을 거면 그 정도의 라인은 뽑아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검찰은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일단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 아니면 확신이 없어도 심정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확신이 있는 건지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조금 지난 뒤에 더 밝혀질 내용들이긴 하겠습니다만 대상동과 관련됐던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나무, 김만배, 유동규 씨는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애초에 기소할 때의 그런 금액들과 지금 다시 나오는 내용들이 좀 달라요 그 돈 중에 일부들이 바로 김용정진상으로 갔고 그 돈이 이재명한테 갔다 이런 정도로 지금 프레임을 짠 거예요 한 8억 정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돈은 줬는데 그 봉투는 다시 갖고 갔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증언으로 증언이 일관됐다는 이유로 해서 아주 확실한 물증이 없어도 기소할 수 있고 기소한 이후에 유죄가 되었던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지금 송일종 국회의원 신형 자살했던 성환종 그 사람은 명확하게 메모에다가 홍준표 이런 거 이렇게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실된 증거가 될 수 없다 증언만으로 증거가 될 수 없고 기록만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그들이 했던 그들만의 증언 만약 그들만의 증언으로 치자면 제가 사실은 장제원 의원하고 대학 동기인데 서로 잘 모르는 척 하지만 내가 억수로 친하고 내가 장제원 의원한테 지난 총선 때 대선 때 10억 줬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장제원 의원 구속시키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네, 맞습니다 가만 보면 언론은 언론의 문제를 삼는다기보다는 검찰은 어쨌든 공소장을 통해 자기들이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한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 그걸 다룰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물론 드라이한 사실관계나 검찰에서 검찰 발 소스를 드라이하게 보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물론 기자들 입장에서 그런 보도하지 말라는 얘기냐 할 수 있는데 제가 바라보기에는 기사의 어떤 단어나 맥락이나 흐름 자체가 이미 유죄 추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대중들이 판단할 때 이재명은 죄인이구나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재명은 선거 자금을 받아서 대선 경선을 치렀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많이 흘려놓아서 이거는 그냥 일종의 언론 재판의 형태를 띄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 상황을 아주 뭐랄까요 이런 역사를 한두 번 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민주당은 그런 상황을 잘 대비해서 현직 당대표가 감옥에 가지 않을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실력이 되느냐 왜냐 민주당 내부도 제가 취재해보니까요 교수님 단일 대우라기보다는 이재명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명 분명히 감옥 갈 거야 우린 다음을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10명 만나보면 3은 나옵니다 그럼 민주당 단일 대우가 아닌 거예요 민주당은 이 문제를 똘똘 뭉쳐서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싸움을 하는 기술이 없다 싸움의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실도 없고 어찌 보면 굉장히 이번에 많이 당선됐던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무능한데 당선됐다고 하는 국민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만간에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민주당은 언제 복당하십니까? 빨리 싸움의 기술을 전수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나를 복당시킬 것이다 머지않아 아마도 이야기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 상임고문 타이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들어가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본인 말씀에 의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싸움의 기술을 전수받은 유일한 인물이 본인이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저는 전수해서 뭔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든든한 후견인의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을 단일 대우로 만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저는 다음 주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좀 합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의 고문으로서 상임고문 정도 되겠죠 민주당 내부를 어느 정도 좀 정리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잘 규합시키고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겠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 역할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정치연한 직설 여러 가지 얘기를 참 해봤는데 방향과 맥락은 여러분들이 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현 정부가 쉽게 얘기하면 잘 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잘 해야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이 또 편안해질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아무튼 김준혁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모셔서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서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연한 직설이었고요 한신대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연한 직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